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공감부장 권대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계정, 새로운 무과금 성장기 2주차를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주차 시작 때 물방 30에 마방 40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2주차에 물방 57, 마방 55로 지금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름의 축복을 만들어서 육까지 안전인진을 했고 헌팅라이프를 육관까지 했습니다 아직 갑옷은 제대로 된 것을 착용하지 못했고 부츠도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게 강철각반이 대성공이 떴습니다 그래서 비각인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비각인의 팔고 장비를 원래는 맞췄어야 했지만 대부분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대성공이 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팔지 않고 일반적으로 무과금 맞추는 걸로 가정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낡은 민첩의 티셔츠를 출석 보상으로 받아서 4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퀘스트를 진행하면 4보호망토를 주죠 그리고 총사의 가더, 상자를 까서 나온 사격장갑, 해골 목걸이, 영혼의 벨트, 멸마 두 짝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에 55방을 마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모니터링을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냥터는 기란과목 2층에서 5시간은 풀로 매번 채웠고 그리고 북섬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유는 각인 장비 상자 때문에 사격장갑이라든지 장비들을 혹시 또 파템이라든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 때문에 북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이 안 나왔을 때는 또 장비를 팔아서 또 아데나 수급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북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막피가 오면은 글루디어던전 2층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이유는 철을 또 모아야 되기 때문에 사냥터는 기란과목 2층, 북섬, 글루디어던전 2층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피가 2층에도 출현을 하면 요번에 좀 안 사냥터인데 기존에 다 사냥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난쟁이부락 서쪽에서 사냥을 하시면 막피 걱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사냥터가 워낙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죽지 않고 오래 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하시면 여기서 사냥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개밭이 훨씬 날 텐데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밭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을 못해주고 방어 장비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죽지 않고 오래 사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란과목 2층과 북섬에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키우면서 느꼈던 게 50레벨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볼 때 한 이틀 반 정도가 걸린 것 같습니다 이틀 반 정도 걸리니까 한 50레벨을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하루를 제가 또 못했습니다 일요일날 또 일이 있고 해서 게임을 못했는데 우선 50레벨이 곱인 것 같습니다 50레벨이 달성이 되면 조금 무기방어구를 물방으로 올리는 것 보다는 변신 뽑기나 상급 변신 뽑기 그리고 마법인형 뽑기 상급 마법인형 뽑기를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컬렉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을 보게 되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정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정도를 또 모았습니다 천천히 하다 보면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법인형도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물방 57방에 마방 55 그래서 물방을 27방을 올렸고 마방을 14방 정도로 올렸습니다 사냥터는 저는 계속 동일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방을 꾸준히 올릴 거고 변신 카드를 뽑아서 컬렉션을 모아서 능력치를 하나하나 올려갈 생각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하실 때 50레벨이 곱인데 그때 과금하지 마시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죽지 않는 사냥터에다가 냅두면 50레벨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 게임을 이제 진짜 시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또 각인 장비 상자를 모았습니다 또 많이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늘 혹시 또 파템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오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올지 자 어차피 나오지 않아도 아데나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인 장비 상자를 초반에는 이렇게 모아서 오픈하시고 파템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데나를 또 수급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각인 장비 상자는 꼭 모아서 이렇게 오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개가 남았군요 계속 오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오지가 않았네요 자 다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주차는 2주차는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열심히 게임을 해서 다음 주에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 좀 휴가라서 게임을 잘 하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서 3주차에서 좀 좋은 결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장하고 구독자 600명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영상 이벤트 뿐만이 아니라 구독자 이벤트를 또 진행 중이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아직 계획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잡히는 대로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 좋은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